안녕하세요. 28살 직장인입니다. 전 세계를 여행하는 것은 제 버킷리스트입니다. 하지만 부모님과 친구들, 그리고 저마저도 혹시 모를 사건, 사고에 걱정이 많은데요. 그래서 해외여행을 떠날 때마다 간편하게 온 합니다. 온 한 세상에서는 마음껏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고 러시아를 횡단해 보기도 하고 생애 처음 노르웨이 바다에서 다이빙에 도전하고 북극으로 날아가 영하 13도의 숲속에서 오로라를 보기도 하고 현지인처럼 손으로 카레를 먹고 까르교를 건너며 낭만을 만나기도 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무한한 나날들 온 하나로 건강하고 행복한 당신의 미래를 농협 손해보험이 함께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켜고 끄고 온, 오프 온, 오프 해외여행 보험 켜고,últ과 함께 감사합니다.